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수학과의 닥터 대비청입니다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서로 대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우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인 그러니까 같은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벌써 두 쪽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강력하게 추정하고 그것을 사실은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나뉘어지지 않는데 서로 믿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들에게서 우리 세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가난한 삶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부자들은 열심히 자기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열심히 자기들이 쓰게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면 그럴 듯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너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두 개는 나뉘었습니다 사실은 이전 정권과 또 현재의 정권도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의 세상이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학기에도 이것이 두 개의 세계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의학기에도 지금 코로나 공포가 이제는 최악이 지났다 이제는 마스크 벗고 이렇게 자유활동을 해도 되겠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 이제 코로나 공포가 더 무서운 공포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것이 더 두 편이 서로 더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가지고 지금 이것은 마스크는 사실 의학적인 이론인데 이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정치화해 가지고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백신을 맞았으면 두 번 맞았으면 마스크가 이제 불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두 쪽으로 나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백신이 있는데도 맞지 않고 자꾸 접종을 연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신이 지금 아직도 자기 순서가 되지 않았는데도 백신을 맞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가 아직 12살에 안 됐는데도 백신을 맞고 싶어서 그만 가서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백신을 맞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이 백신을 맞는 것을 두려워서 아직 맞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백신 위험은 지금 아주 사실 소수인데 백신 위험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 선택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게 본인 선택권을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강제로 맞춰야 된다 백신을 강제로 맞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쪽이 들어보면 다 글뜻합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팬데믹에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었던 이슈가 뭐냐 하니깐 바로 하이드록스 클로리퀸입니다 하이드록스 클로리퀸은 원래 말라리아 치료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절염에도 쓴 적이 있고 또 다른 루프스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치료 효과를 반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스 클로리퀸이 그런 기생충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더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에 조기에 치료하면 아주 유익하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우리가 하이드록스 클로리퀸을 다 모두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하이드록스 클로리퀸은 심장에 대한 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나 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처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이드록스 클로리퀸을 처방했더니만 어떤 약방에서는 의사가 책임지고 처방했으니까 처방을 하이드록스 클로리퀸을 주는 약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약방에서는 하이드록스 클로리퀸은 아주 위험하다더라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했다지만은 나는 내가 그것을 디스펜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방에서 주지 않는 그런 약방도 있습니다 도지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이드록스 클로리퀸을 주장하는 도지사가 있고 반대하는 도지사가 있습니다 대통령 중에 어떤 사람은 지지하는 대통령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에 아주 필요 이상으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양쪽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하이드록스 클로리퀸은 조기에 치료하면 상당히 유익하게 감염을 가볍게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환자들 중에 하이드록스 클로리퀸을 치료해가지고 가볍게 지나간 그런 코로나 환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기에 주질 못해서 그러면 벌써 중증이 된 다음에 왔을 때는 하이드록스 클로리퀸을 주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편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자기 유리한 쪽만 이렇게 우기면 다 모두 결국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드록스 클로리퀸이 되어서 지금 두 세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 환경이 사실은 대기오염과 이런 것이 의학과 상당히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건 제쳐놓고 의사는 제쳐놓고 지금 정치가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휘발유차를 제일 안전하니까 휘발유차를 마음대로 쓰도록 둬야 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휘발유차가 바로 대기오염의 주부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원이니까 휘발유차를 앞으로 없애야 된다 앞으로 전기차를 몽땅 바꿔라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 방귀가 자꾸 대기오염을 시키니까 소를 방귀를 못 끼게 소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에 대한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핵발전소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이런 대기오염 같은 것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데 그러나 간혹 또 핵발전소에서 핵사고가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한국의 정치에 큰 이슈가 돼 있죠 돈 벌고 쓰는 자료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수입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돈 벌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게 둬라 이렇게 한다 아니면 한쪽에서는 또 고수입자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약자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소수자들이 있는데 주로 게이들입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 애들 배우면 안 되니까 멀리 해야 된다 성소수자들을 또 멀리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서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LGBTQ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이런 것을 약자를 따가지고 이것을 이런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태양가시니까 성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다 일단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소수자들을 보호하자는 쪽이 있고 그것을 막자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은 하늘에서 태어난다 의사가 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하늘에서 지정한 것을 우리가 그냥 발표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성이라는 것은 본인이 선택권이 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표기를 하지 말고 자기가 20세 이상 자기가 철이 들면 자기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 하고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 해라 그러면 남자가 고추를 달고 여자 목욕탕에 와가지고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여탕에 가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온다면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소셜미디어도 지금 페이스북과 구글이 대치되어 있는데 요즘 트럼프 진영에서는 겟터라는 그런 새로운 소셜미디아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 친 바이든과 반 바이든 이렇게 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국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약 칼테리들이 지금 아주 대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이민을 타가지고 이런 마약상들이 이민자들의 심지어 항문 속에다가 이렇게 마약 주머니를 넣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펜타닌이라는 이런 마약을 많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공주의가 지금 또 이렇게 나뉘어서 어떤 사람은 소련과 중국과 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소련과 중국과 우리가 각을 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크 라는 것이 있습니다 W-O-K-E 각성이라는 것인데 이념이나 성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이 된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보통 BLM이라든지 인권을 주장하는 인종차별을 없애자 하는 그런 쪽입니다 텍사스에서 최근에 어떤 쌍둥이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그 엄마가 페미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여권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쌍둥이 아들 둘인데 자기가 하나씩 아들 하나씩 차지했는데 자기가 차지한 아들을 자기가 딸로 갖고 싶어서 아들을 성전환시켜서 홀몬요법으로 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또 이상하게 그 엄마 쪽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아빠 쪽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자녀학대인데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금 아주 양쪽에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사상이라든지 성전환 사상 이런 것은 이 사탄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동성애나 성전환자를 차별하지 말고 동성애자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보호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요 진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쪽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양쪽 세력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판단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